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모유가 적은 쓰니님에게 비난하던 신우에게 쓰니님이 똑같이 돌려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 넓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던 분유를 먹이던 왜들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네요 생판 모르는 남들도 지인들도 오지랖이 심했지만 시댁은 건수 하나 잡은 듯이 만나기만 하면 아기에게 모유 안 먹인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를 만나면 하루 종일 모유 얘기로 시작해서 모유 얘기로 끝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뭐라 해도 그냥 일방통행이니 제가 시댁을 가고 싶었겠어요 첫째 돌지나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 아예 어리다는 핑계로 시댁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낳을 때 긴 시간 진통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좀 더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는데 모유까지 안 나오니 더 난감하고 더 속상하더라고요 젖이 차오르지도 않고 전몸살도 없었어요 유축기로 짜보아도 양이 많지 않고 양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렸는데 양이 모자라서 결국 분유를 먹이게 되었죠 모유 촉진에 좋다는 음식들도 계속 먹었지만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한약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별 효과는 없어서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결국에는 남편이 유축기 버려버리고 분유 먹이라고 해서 저도 포기하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다들 괜찮다고 요즘 분유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뭔 걱정이냐고 위로해 주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남들도 그런 소리 했어요 친구들은 자기는 물리기만 하면 잘 나오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하더군요 제가 가슴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가슴을 가지고도 모유를 못 먹이는 거면 네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말이 참 기분 나빴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이없게도 미혼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마주치는 생판 모르는 아줌마들이 아기 모유 먹이냐고 해서 분유 먹인다고 하면 무슨 제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며 모유를 꼭 먹여야 한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저는 이런 경험 때문에 누가 모유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우선이라고요 안 되는 걸 노력하다 보면 엄마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게 다 아기에게 간다고요 제가 한참 마음이 힘들 때는 정말 어디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시어머니는 삼남매 모두 모유 잘 먹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자랑을 하시면서 쳐보고 계속 노력하라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안 돼서 모유를 포기하고 분유로 갈아탔다고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무한반복 남편은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형님은 결혼하고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신우는 그때 미혼이었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못생긴 주댕이로 납을 대며 저를 비난하더군요 모유에는 면역항체도 같이 들어있다 영양분도 분유는 모유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저에게 설명해 주면서 모유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다고 말했더니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 의지박약이래요? 꼭 의지 약한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고는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한다나요 제가 가슴 모양 때문에 모유를 안 먹인다고 오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다르잖아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분명히 과정을 얘기했고 이만저만해서 포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제가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를 비난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결론만 나오더라고요 모유는 깨끗이 포기하고 분유를 먹이게 되니 저도 남편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분유를 먹을 시간이 되어서 아기가 밤에 깨서 울면 제가 분유를 타는 동안 남편이 아기를 봐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러면서 자기도 아기와 정이 드는 것 같다고 말도 참 예쁘게 했어요 신우는 저에게 아이가 분유를 먹고 자라면 나중에 면역력이 부족해 친구들에 비해서 몸이 약하지 않겠냐는 말도 하더군요 그럼 모유 못 먹고 자란 사람들은 평생 골골거리며 산다는 것인지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댁 식구들과 대판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시댁에 무슨 날 아니면 안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 마음 솔직하게 얘기했고 남편도 우리 아기가 나중에 몸이 약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기 여동생한테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며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평생 시댁에 안 가도 좋다구요 무슨 날이면 남편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남편 혼자 가서 아이가 어려서 저는 못 왔다고 말했구요 신우는 재작년 여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는 즐기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고 한참 있다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저 임신했을 때 뭐 하나 해준 것은 없지만 저는 남편의 여동생이니 남편을 봐서 출산용품 몇 가지는 사서 보냈어요 물론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신우와 두 달 차이로 저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 비슷한 날짜에 신우와 저 둘 다 순산을 했어요 첫째는 제가 수술을 했지만 둘째는 다행히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연분만이라 둘째 머리 모양이 좀 그렇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귀여워 보이고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째도 만약 모유가 안 나온다면 첫째 때처럼 고생하지 말고 쉽게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지 좀 돌더군요 남편이 어디서 듣고 왔다고 하면서 아빠가 빠는 힘으로 모유를 한번 세차게 빨면 모유가 잘 나온다고 하더니 자기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남편의 행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유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전몸 살 때문에 고생 엄청 했고 아이한테 먹이고도 너무 많이 남아서 매일같이 유축기로 짜내야 했습니다 첫째 때 모유가 적으면 둘째 때도 모유가 적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 먹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어요 신우는 그때도 시댁에 있었습니다 원래 한 달간 본인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웠나 봐요 친정에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집으로 가면 혼자 다 해야 하니 본인 힘들 것이 눈에 보여 돌아가기 싫었겠죠 고모부도 덕분에 집을 비워놓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아이 낳았을 때 자기 자연분만 했다고 저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첫째를 수술해서 낳았다 이거죠 자연분만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둥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정말 듣기 싫어서 괜히 시댁에 갔다는 생각만 들었네요 둘째를 낳고 두 달 정도 있다가 시댁에 갔어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신우가 모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뛰고 몸 좀 추스리면 시댁에 가서 신우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꼭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못됐나요? 시댁에 가서 신우에게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모유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 좀 해주었어요 모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모자라서 분유랑 같이 먹인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너는 모유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좀 나눠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없었네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모유가 좋은 이유가 엄마와 아기가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면역 성분이 모유에 생성이 되어서인데 나와 같이 살지도 않는 신우 아기한테 내 모유를 먹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눠먹이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계속 노력하면 모유가 잘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신우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첫째 때 아가씨한테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모유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한 것이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가씨는 그 정도는 아니니 지금부터 분유를 먹이지 말고 모유만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다행히 친정 쪽을 닮아서 키도 크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지만 아가씨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테니 꼭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에 와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해도 신우는 육아에 지쳐 있었죠 그런 신우에게 계속 모유 얘기만 했어요 남편도 그날 신나게 모유 얘기만 하더군요 둘째는 모유를 먹여서 자기가 밤에 깨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아쉽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은 신우에게 너는 꼭 모유만 먹여야 한다 너도 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냐 이런 얘기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가 아기에게 분유 먹이는 거 절대 못하게 하시라고요 모유를 먹여야지 분유를 먹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첫째 때 분유를 먹였지만 아가씨는 저처럼 모유량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그날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신우 표정이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너도 그때 내 마음을 이제 알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올 때 신우에게 자주 오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신우는 며칠 안 돼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제가 찾아올까 봐 싫었나 보죠 신우를 보면 자기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고 남들은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앞으로도 시댁과 계속 멀리 하려고요 인과응보네요 정말 시원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뿌린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나요?